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파스타 파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흡수 간장 방금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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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고추 볶은 간장 고추 간장 간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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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매운 물 재료를 넣습니다 오늘은 트루 파 처음으로 양념을 제거하는 부분을 찍어주세요 왕분에 뺄고 마셔주기 ignore 꼬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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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cho 소스를 이용해서 썰어주세요 마셔주기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넣을 수 있어 겨드로만 넣어 땅콩 적당한 감자 깻잎 화이트 설탕 수지루 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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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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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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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marader. 안녕. laughs. goodbye. 10, 3, 4, 2, 1 10, 4, 1 10, 5, 1 10, 5, 1 10, 6, 2 10, 6, 5, 1 10, 6, 1 10, 11 11, 12 11, 12 11, 12 12 14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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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바라보기. 고기. 고기를 볶아줍니다. 우리가 콩나물 청양고추 파 계란 우유 간장 물 계란 소금 김치 고춧가루 미처 고춧가루 계란물리 간장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계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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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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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